우리나라 3대 성시 중 하나인 박시, 이 중 대표적인 밀양박시는 밀양을 본관으로 하는 성시로 밀양의 옛 지명이 밀성이기 때문에 밀성박시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밀양박시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약 316만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전체 박시에서 75% 이상을 차지해 박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본관별 인구수로는 김해 김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큰 성시다. 또한 밀양박시는 10여 개의 본관으로 분적되었고 개파는 크게 12파로 나뉘어지는데 다시 그 아래에 여러 파로 분파되어 모두 90여 파가 존재한다. 집성촌은 경상북도 청도군 풍강면 흑석 1리와 경기도 파주시 단업면 오금리,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와 전북무주군 설천면 기공리, 전남진도군 의심면 칠천리를 비롯해 전국의 산지에 있다. 그리고 대전 인근에는 밀양박시와 관련하여 잘 알려진 지명이 있는데 대전 유성구에서 공주로 가다 보면 동학사 쪽으로 갈라지는 삼거리가 나온다. 여기에는 400년 가까이 된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박정자라고 부른다. 행인이 쉬어갈 만한 정자나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밀양박시가 심었다. 이 일대는 원래 밀양박시들이 많이 살았던 곳으로 인근 반포면 학복리, 제석동 뒷산에는 밀양박시 3대 묘소가 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묘소가 범과 용의 형세를 갖춘 자리이나 앞쪽이 공허한 것이 결함이어서 풍수지리에 따라 느티나무를 심어 허점을 보강했다고 한다. 이 느티나무가 자라서 박정자가 되고 이곳을 박정자 삼거리라고 부르게 됐다. 이것은 뿌리공원에 있는 밀양박시 성씨 조형물입니다. 여기에는 밀양박시의 인물들과 시족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박성은 신라를 건국하신 시조왕 박혁것의 거서관을 시조로 하여 2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왕손으로 만파가 한 뿌리에서 시작된 순수한 단일혈통이다. 나이 13세 육부촌장이 받들어 왕으로 삼고 국호를 설하라 하여 나라를 세우고 왕호를 거서관이라 하니 서기전 57년 4월이었다. 신라는 박석김 삼성이 서로 전하여 56왕 992년을 잇는 동안 박씨는 10분이 왕위에 올랐는데 54대 경명왕 때 8대군이 분봉대시였는데 밀성대군은 첫째 왕자로서 밀양땅을 분봉받으니 시조왕의 30세 손으로 우리 밀양박씨의 관조가 되신다. 성시조용문에 나와 있듯이 밀양박씨의 도시조는 신라의 초대왕인 박혁거세인데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곳은 경주시 타동에 있는 신라 오릉이다. 시조왕 박혁거세를 비롯해서 계곡초기 4명의 왕과 시조왕비 아령의 능이 있는 곳이다. 시조왕과 아령왕비와 오릉에는 시조왕과 아령왕비와 남해왕, 유리왕, 파사왕 이렇게 다섯 분이 같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 곳을 오릉이라고 합니다. 쭉 그동안에는 신궁이라고 해서 나정에서 그냥 시조왕을 모셔와서 오셨는데 조선조에 들어와서 세종 11년에 우리 시실라의 시조왕을 이렇게 모셔선 안 된다 해서 숭덕전을 처음으로 창근을 했습니다. 창근에서 숭덕전과 오릉에 대한 제사는 춘분의 숭덕전에서 지내고 9월 21일 이렇게 되는 추분에는 능에서 능제를 지냅니다. 능제를 지낼 때는 온능에 대한 능제만 아니고 박씨 열항에 대해서 전부 그 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릉 근처에는 박혁거새와 관련된 유적으로 나정과 아령정이 있다. 나정은 서기전 69년 박혁거새가 탄생한 곳으로 오릉에서 가까운 소나무 숲 속에 있다. 지금은 흙으로 묻혀 있지만 2002년부터 한 발굴 조사에 의하면 국가 제2시설로 추정되는 신라시대의 팔각 건물지와 유구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아령정은 박혁거새의 왕비인 아령 부인이 탄생한 우물인데 바로 오릉의 숭덕전 뒤편에 있다. 아령은 이 우물에 나타난 용의 갈비에서 나왔다고 하며 후에 자라서 박혁거새의 왕비가 된다. 아령은 박혁거새의 왕비가 된다.